등산 뭐하러 그렇게 높이 오를까 술은 또 왜 그리들 마시는 걸까 뭐하러 몸배려 가면서 노나 어차피 깨버릴 걸 알면서도 뭐하러 그렇게 취하려들까 내가 지금 마음이 차가운 건 따뜻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시 슬퍼질 바에야 애초에 기쁘지도 알았으면 나는 그냥 내가 애초에 기쁘지도 않았으면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렇게 다시 외로울 바에야 애초에 곁에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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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